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사주를 비교적 쉽게 판단하는 방법 물론 모든 사주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쉬운 사주에 적용되는 거죠 일단 첫째 강한 오행을 보아라 강한 오행을 보아라 예를 들어서요 어느 분 사주의 밑에 뭘로 할까요 물 물 물 물만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물바다 위에서 불은 살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이 불이 관성이다 그러면은 남편이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리고 직장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직장이 이동이 많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재성이다 그러면은 돈이 재물이 잘 안 모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식상이다 자식이 잘 안 생긴다 그리고 비겁이다 비겁이면은 동료들이 잘 안 생긴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일찍 떠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여기에 화가 가득하다 화 화 화 화 그럼 거꾸로 물이 그렇겠죠 이렇게 반대되는 속성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 반대의 속성이 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게 잘 안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반대되는 걸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은 불과 반대겠죠 나무는 금과 반대겠죠 자 토는요 좀 애매해요 토는 그래도 물 물이 잘 안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제가 왜 그래도 라는 표현을 드렸나 하면은 토는 축축한 토가 있고 그리고 뜨거운 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온도를 같이 봐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뜨거운 토 위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걸 화기로 봐주시면 되고요 축축한 토가 위에 있다 그럼 얘를 수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까요 검색 나오나 한번 해봐야지 오 나온다 나와요 여러분들 어 나무만 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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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심했다 나무 만 있다 그러면은 금이 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금 때문에 고생한다 아 그러면은 내 사주에서 금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만세력 어플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세요 금은 흰색이죠 그러면은 뭐 대운 세운 월운 막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흰색이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주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 세계관을 살펴보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사주 자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 여기랑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월이고 자 여기가 시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연이죠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춥다 덥다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여기는 일이죠 무슨 뭐 목요일에 태어났으니까 추울 때 태어났네 막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월에는 조후가 있죠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도 조후가 있죠 세계관을 살피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 뿜뿜 예를 들어 자 버리면 겨울이다 겨울인데 자시니까 한밤이다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가 자시예요 겨울에 한밤이다 그러면 춥겠다 그리고 음기가 강하겠다 추우니까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연상하시는 거세요 그 다음에 이 세계관에 어떠한 것들이 놓여져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세요 어... 태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겨울에 한밤에는 태양이 안 뜨니까요 그럼 뭐 장작불로 바꿔서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이 장작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세요 어? 나무가 있다 안 꺼진다 다행이다 그럼 나무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관을 살필 때는 월하고 씨를 중점적으로 보시라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강한지 약한지 판단하라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단순화 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힘을 주는 인성 그리고 나의 나와 같은 세력인 비겁이 많다면 강한 사주겠죠 하지만 식상 제성 내가 극해야 되는 제성 그리고 나를 극하는 관성이 많다면 약한 사주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크로스 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너무 강한 사주다 그럼 너무 강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힘을 빼주는 식상 제성 관성이 와주면은 좋다 그런데 가뜩이나 강한 사주인데 인성이랑 비겁이 또 오면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약한 사주다 그럼 나에게 힘을 주는 인성 비겁이 오면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경금이다 근데 입목 간목 유금 뭐 을목 여기는 뭘로 할까요 여기 그냥 묘목 에잉 또 뭘로 할까 을목 그리고 축토 뭐 이렇게 해볼까요 토생금이죠 토생금 그리고 나랑 같은 금 요건 나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나무죠 그럼 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남으면은 내가 극하는 거는 제성이죠 내가 힘이 없죠 그러면 인성이나 비겁 운이 오면 좋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셔도 되세요 물론 이제 인성이나 비겁이 와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좋아지겠다라는 거는 이제 차후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만 당장 이제 가볍게 사주를 보실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시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연습을 미리 미리 해주세요 그러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이 관성은 내 편으로 돌아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병화 또 병인으로 한번 써볼게요 병인 그리고 을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얘는 목생화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자가 붙어서 편인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물은 날을 끄니까 관성인데 얘도 양 얘도 양이니까 편관 자 난리 났죠 편관이면은 엄청 아프겠죠 자 근데 돌아가는 형태를 한번 보실까요 얘가 날을 끄는 게 아니라 수생목 한 다음에 이 나무가 목생화해버리죠 그럼 이 관성은 결국에 내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 내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관인상생이라고 그래요 관과인이 함께 생한다 상생한다 이 관인상생이 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 편관이 힘들고 무서운 편관살인데 이거를 인성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버리니 당연히 머리가 좋겠죠 머리가 나쁘면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인성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 그래서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것만 보시지 마시고 다양한 주변의 사람들 거 봐보시면서 한번 대입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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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